어머나, 어머나, 어머머. 배고파. 고기 진짜 두껍다, 이거. 맛있겠다. 어머, 저 비계 봐. 어머, 세상에. 비계를 보면 살포기 보다. 뭐야, 저거? 뭐야? 보들백이. 이 사람 보게. 정말 맛있어. 가리비 참아와야죠? 이거 뭐야, 이거. 좋아. 먹어볼까? 보들백이. 보들백이 너무 맛있지? 왜 이래? 정말, 진짜. 조합을 또 왜 이렇게 잘했어. 보들백이 너무 좋아. 보들백이 상상 못했어. 진짜.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, 지금. 보들백이 상상 못했다는 게. 양마오크랑 반응이 너무 다르다. 양마오크랑 반응 괜찮았잖아. 이거 유행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너무 유행할 것 같아, 너무 짜증나지. 가리비알 젓. 이거랑 한번 먹어보면서. 아, 저게 너무 궁금하다. 미쳐버리겠네, 어이구. 돼지 앞다리살. 아, 이거야. 그래, 저거. 가리비알 젓은. 어머, 세상에. 와. 돼지 앞다리살이 목살 같네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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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윌슨. 먹어볼래? 윌슨 좀 줘볼까? 아, 못 먹어요. 진짜 못 먹어요. 먹어볼래? 줄게. 자. 아, 걔 좀 놔둬. 아, 이거. 묻으면 빨리지도 않아. 아. 아, 세상에. 제 입에서 고등백이 되면서 엄청 날겠네. 아유, 세상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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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. 저거 소세지도 없어요? 소세지. 세상에. 허겁지겁 먹었네, 배고파서. 우와. 나이스, 면 두꺼운 거 봐. 탄수화물 먹겠다. 워메. 이게 메인 요리구나. 딱이지. 저 국물이 진짜 보양식이거든요. 저한테. 드디어 면을 먹는다. 저희 음식으로도 안 드시고 면도 다. 어휴. 그거 박수고 보냅니다. 나야 너무 좋아요. 와, 국물이 아주 끝내주네. 윌슨과 함께해서 행복하구만. 자, 마지막으로. 윌슨과 나와 행복을 위하여. 사겨라, 사겨. 나는 두 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, 신랑. 이 정도는 받아줘라. 네, 받아줘. 이게 무슨 로맨스야, 도대체. 자, 여기로esales. 내 س야에 와. clique이 BILL thrive. 영원히